역사와 낭만의 항구도시 부산. 70년 전 부산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짊어진 곳이었습니다. 전쟁의 포화를 피해 내려온 수많은 피란민들의 발걸음은 부산을 향했고, 몰려든 임파 탓에 지낼 곳이 턱없이 부족해지자 그들은 산으로 심지어는 묘지로 올라가야만 했었죠. 시간이 멈춘 듯 그 시절에 애완이 남아있는 피란수도 부산에서 그 역사의 흔적들을 찾아 지금 떠나보시죠. 부산 남구의 한 전통시장.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이곳은 6.25 전쟁 당시 대표적인 피란민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 밀면이 탄생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냉면 자체가 대한민국 땅에 없었습니다. 6.25 전에는 피나 나온 사람들이 냉면을 먹고 싶다. 고향이 냉면을 먹고 싶다. 그때는 가루가 구하기 힘드니까 우리 본산 사람들 밀가루가 배고프고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밀가루 냉면을 만들면 안 되겠나 싶어서 밀면이 탄생이 탄생의 원조입니다. 이 밀면 한 그릇엔 가슴 아픈 피란민의 역사가 담겨있기도 합니다. 우암동 곳곳에서 보이는 독특한 모양의 건물과 환풍구. 이것은 바로 일제강점기에 사용된 소막사와 검역소의 흔적입니다. 소막마을이란 이름도 거기서 유래했죠. 1909년 일제는 우암동에 수출소 검역소를 세웠습니다. 품질 좋은 조선소들을 수탈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해방 후 소막사는 텅 비게 되었고 6.25 전쟁과 함께 내려온 갈 곳 없던 피란민들의 보금자리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막사를 반으로 가르고 쪼개서 살아내며 고난 속에서도 삶의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70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 우암동 소막마을은 색다른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과거 피란민들을 불러왔던 텅 빈 소막사에 이제 역사와 문화가 빼곡히 채워지고 있고 자연을 느끼며 걸을 수 있는 도시숲 산책로와 아름다운 부산의 전망까지 더해져 소막마을은 이제 부산의 새로운 명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감이 느껴지는 좁은 골목길과 아기자기한 집들 특이한 형태의 집 모양이 눈에 띄는 이곳은 피란수도 부산의 흔적을 간직한 또 하나의 장소 메축지 마을입니다. 범일동 메축지 마을은 일제가 바다를 메워 군인들의 막사와 군마의 마국간을 만들었던 지역인데요. 이곳 역시 전쟁을 피해 고향을 떠나온 피란민들의 임시 거주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때의 흔적을 간직한 채 이후 도시화된 주변에 둘러싸여 이곳은 마치 70년대의 시간 속에 박제된 것처럼 멈춰섰습니다. 메축지 마을을 거닐며 과거와 오늘의 시간이 교차하는 특별한 시간여행을 경험해 봅니다. 정말 신기하죠? 세월이 지나 메축지 마을은 다시 주목받게 됩니다.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기에 영화 촬영지로 사랑받게 되었고 역사의 현장을 아름답게 새단장하여 멈춰있던 메축지 마을의 시간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전쟁의 절망 속에서도 피란수도 부산은 고향을 잃은 이들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품 안에서 절망을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을 키워나갔습니다. 세계인들이 병마와 힘겨운 싸움을 이겨내고 있는 오늘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선 그 시절의 부산에서처럼 새로운 용기로 열어가는 희망찬 내일을 소망해 봅니다.